지금부터 JYP의 자랑, JYP의 자부심, 한살 퀴즈와 함께하는 돌잔치 하이라이트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지 JYP께서 우리 아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과연 스키즈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지 공개해 주세요. 한살 퀴즈, 먹퀴즈로 자라다오. 평소 박진영 씨의 소신이죠. JYP의 바람대로 우리 스키즈도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죠? 잘하고 있고, 특히 스키즈는 늘 삼시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그래서 먹퀴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누가 제일 잘 먹습니까? 한이 형이 제일 먹어요. 한이 형이 제일 먹어요. 얼마 정도 먹어요? 얼마까지 먹어요? 사람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어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찌개 하나만 있으면 공깃밥 세 개도 거뜬하다. 그거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공깃밥 세 개요? 네. 라면을 네 봉지를 먹는다고 그러다. 라면 네 봉지면 거의 유민상이에요. 유민상도 그렇게 안 먹을걸. 아니, 그러면 만약에 치킨을 먹는다. 몇 마리 시켜야 돼요? 1인 1닭으로. 1인 1닭이요? 일단 남으면 찬이 형이 다 멀어져서. 그럼 10마리를 시켜가지고, 그 중에 남는 거를 모아 모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누가 가장 적게 먹어요? 적게요? 한이요? 입이 짧아요. 현진이도 입이 되잖아요. 현진이도. 입이 짧으면 어느 정도?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두 봉지는. 두 봉지는 입이 짧은 게 아닌데. 좋아하는 거는 길게 먹어요. 현진이는? 저도 라면 두 개는 뭐지? 진짜? 습보지의 바람대로, 잘 먹는 아이로만 자라더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다 준비를 했거든요. 라면, 치즈케이크, 보쌈, 치킨. 여기에 케익도 있고, 함과도 있고, 떡도 있고, 식재물도 있는데. 치즈케이크 좋다.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콜. 우리 습보지의 바람을 이룬 친구 딱 한 분만. 잘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먹게 해드립니다. 자, 미션 나와주세요. 1등 한 분만. 야, 이거 나오나요? 아, 이거 나오네요. 우리 몬스타엑스가 전설을 만들어냈던 그 코너. 제목은, 토스트를 안! 시그미초 코너의 제목은 토스트랑. 올려놔. 이걸 잘 해가지고 입을 딱, 입에다가, 헛 물면. 쉬운 거 아니야? 아, 쉬운 거 아닌가. 아, 좋습니다. 해봐. 아니, 뭐 순서대로 미모 순으로 할래요. 아니면. 미모 순으로 갑시다. 빨리 들어갑시다. 미모 순 좋아. 아, 좋아요. 손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입으로. 탁동하자, 창민아. 탁동하자. 탁동하자. 쟤는 절실한 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거 얼굴 만드는 거잖아.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겠어요.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는데. 성공하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되지.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되죠. 가보네. 이거 어렵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미모 순 이제 괜찮습니까? 저 잘생겼어요. 저 잘생겼어요. 국가대표. 한 선수. 탁락이를 타나죠? 탁락이. 잘생긴 탁락이. 아쉽습니다. 이거 안 가는구나. 동메달입니다. 프리릭스.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그랬습니다. 양반 치지 말고! 제대로 좀 도와줘! 자 다음! 나 이거 진짜 무서워한데? 어차피 맞아봐야 빵이야 아 맞봤는데! 맞봤는데! 우리 먼저 먹을까? 저희 먼저 식사해도 돼요? 제가 먹을 거예요 이게 진짜 안되는데? 1번이 좋았다 먹어버리겠어 들어왔다 나왔어 들어왔다 나왔다고? 해봤으면 좋겠어 남매형이 하잖아 이거는 잘 먹는 걸 보고서 하면 돼 조용하셨어요 조용해야죠 많이 많아 바로 갑니다 이렇게 쏜다 이거 왜 이렇게 소심하니 전환 실패 어 어렵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잡았어요 원스테이 선배님이 3명 잡았어요 3명이요? 강의 영상이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자 1타 강사의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이 어렵네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역시 멋있다 약간 이따 그게 아시겠죠? 멋있다 1타 강사의 강의까지 들은 니노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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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번에 아 뭐야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너무 낮았어 2번 넘을 각도를 타 3학년 5 3학년 5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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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에바가 너무 쎄 1타 강사의 강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영복아 너가 하자 하자 할 수 있어 펠릭스 너가 끝내자 그렇지 그렇지 늦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콜을 맞았어 또 콜 가자 현진이 가자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이게 각이 그러면 이번에도 성공을 못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2월로 합시다 다음 게임 메뉴를 2월로 해갖고 아 할 수 있어 이거 용복이가 내 모습이 미래다 오 이 긴장감 또 있는 거구나 어 네 각을 재네요 아 개배내내 예빈내 예빈내 벗ля지 말아 아 아 대입이 너무너무 광열되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게 이런 게임입니다 아 좋아 좋아 먹겠다, 이번엔. 아쉽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물려서 있는 이 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쉽습니다. 자, 이제 방찬 마지막. 투자입니다.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뭐가 가냐? 아,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무 예쁘다, 흔들려면 안 돼? 아, 그렇지. 아, 하고 싶은데. 민아이 쫄았어. 힘이 너무 세. 너무 끝까지 내려갔다니까. 아, 미안.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혼날 줄 알았다, 내가. 어우, 불안한데? 맞아요. 아, 다음 콜. 우리 JYP의 바람대로 잘 먹어주길 바랬는데. 1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는. 우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따갑습니다. 아, 예. 아, 예.